333 사이트 스테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333 업 스테킹하겠습니다. 다운 스테킹 하고요. 3을 다운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6을 만듭니다. 3 다시 다운 3개씩 들고 와서 다운합니다. 자 하나를 합치면서 하나씩 빼주시고요. 3개 3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자 다시 잡아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손 1개 왼손 2개 들어줍니다.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333 사이트를 배웠습니다.